충남도는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일인 자영업자 등 노동 취약계층도 마음 편히 입원이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1인당 연간 최대 14일 동안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,720원을 하루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 4,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